과자 치워봐. 이거 뭐야, 밑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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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누구 왔어? 어, 저 누구 왔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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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인트로 가자! 치워봐! 끝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2시 50분까지 줌 독서실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들 좀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교재 검사를 진행을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가실 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명언자님 어떤 교재 준비하시죠? 여기서 교재가 보이는 게 신기하네요. 매산비 준비하셨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김재훈 씨 어떤 교재 준비하셨죠? 재훈 김? 재훈 김? 네, 김재훈 씨 어떤 교재 준비하셨죠? 얘도 연기 아니야? 음... 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김민우 씨... 야, 뭐... 뭐야, 리아트... 편집... 공부인 것 같아요. 뭐야, 갤럭시 버즈 라이브 아니야? 야, 뭐야, 옆에... 19 패스 샀나? 언박싱 뭐야, 이거? 야, 대성 마인넥 언박싱 뭐야, 이거? . 어허허헣..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어어어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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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나 아이폰인데 저거 돼요? 어어? 어어? 왜이러... 어으... 어, 긴장했네... 음.. 김형! 김형서씨 경고 1회입니다. 4달러 뭐야? 5달러 뭐야 이거? 자 교재검토가 끝났습니다. 이제 12시 50분까지 열공하시면 되고요. 열심히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 이거 어디서 구해오는거야 이런데? 어어? 어? 어? 야.. 어이 선배님.. 나이는.. 한국은 나이야. 어? 일단 알겠다. 뭐야 밑에.. 뭐야? 과자 치워봐. 이거 뭐야 밑에. 어어? 야야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야야야야야야 밑에.. 이거 제드가 있어. 야 이거 뭐야 얘. 오이씨.. 어 오늘 뭐야? 야 이거 뭐야 또.. 야 이 샤코야? 잠깐 분신이야 이거.. 참.. 뭐야 이거.. 왜 둘 다 움직이는데? 야 이 씨.. 어떻게.. 오.. 오 둘 다 움직이는 건 처음인 것 같아.. 야야야야야.. 아 이게 2배속 공부.. 야 이게 2회독 공부법 아니야 이거? 와.. 이거 어떻게 했지? 하나가 동영상이라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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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 1차부터.. 야.. 야 심지어 생일이.. 석가탄.. 야 생일이 크리스마스인데.. 야.. 야 기규는 할만해 이거 2차가서.. 오.. 근데 이거 많이 안 뽑을텐데? 경영이라도 기규는? 요.. 석가모니인데.. 얘 석가모니 후예인데? 아 석가모니.. 아니 석가모니가 아니라 석가탄.. 예수의 후예인데? 오 여여여 석가모니래.. 오 이거 왜이러냐.. 도라지집 공부법이 있었어? 지금부터 많이 허하다 몸이.. 어린 나이 조심해.. 나홀로 집에 공부법이 있었어? 이게 좀 또두고 아니야.. 예.. 시원 나도 모르지만 이게 좀 너무 심한데? 낙급이 있네 여러분들? 어? 아 너무 부러운데.. 야 미미미노 공부법.. 하.. 미미미노 공부법 하면 이거 오소한다고 안 살텐데.. 아.. 너무 부럽다 이거.. 필요할 때 골라보는 연고대생 공부 꿀팁? 하.. 아 이거 홍보잖아 잠깐만.. 이재신씨.. 책 빼세요.. 홍보입니다.. 책 빼세요.. 이재신.. 이상입니다.. 말은 듣는데 여러분들? 소통은 되는데? 전화번호가 저 번호로 걸면 제가 안받아요.. 이 사진은 내가 고.. 짜리를 몇 개 갖고 있는 거야.. 짜리를 몇 개 갖고 있는 거야.. 아.. 그래? 내 선발명 아니야.. 그래? 독서실에 쫓겨나.. 그만해.. 김수환씨.. 아 뺄게 진짜네.. 김수환.. 양자 효과? 이걸 읽어버린다고? 교재도 심상치 않네.. 이 친구.. 오늘 뭘 많이 드시네.. 그만.. 뭐야.. 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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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희씨 경고해라입니다.. 이상입니다.. 야야.. 나 수술하는 줄 알.. 여보세요.. 뭐.. 그대로인데.. 괜찮으세요? 아니.. 아.. 아.. 당시 보여줄.. 현타왔다.. 속상가부려 현타왔다.. 어.. 아.. 어.. 쇼메이커 아니야? 뭐야.. 너구리 아니야? 너구리? 오.. 멋이는데.. 뭐야.. 롤렉스 뭐야.. 심상치 않네.. 아니 근데.. 잠깐만.. 학생이야? 박대원씨 어떤 공부 중이시죠? 팍.. 아 고생하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아 교복이야? 교복 여기 뭐야? 앙드레김인데? 오 우참은 멋있다 우참은 멋지다 이 와중에 뭘클 아니야 화면 바꿔주세요 십수생신 야 이거 맞아? 야 내꺼보고 리액션 하셨어? 합성한거지 와 레게논데? 하실리가 없지 야 예전 홈코멘데? 와 뭐야 뭐야 이거 누구꺼? 누구꺼 갖고 한거야? 오 비슷한데 이거? 기말영어 40일 나왔다고? 50점 만점 아니지? 아니야? 오빠 나 셀카 좀요 저기요 오빠 나 셀카 좀요 5 4 3 2 1 수고 독서실 뒷방이 수능화해 야 포스트잇이 온거 같은데? 야 리얼이야? 야 합방 가능해 진짜 문에 붙이고 튀었다고? 와 이정도야 세상 너무 좁다 주작 아니지 주작 아니지?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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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세종시가 국회 분원 설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습니다 어? 넌 웃으면 안돼 디바제시카 아니야 디바제시카 여러분들? 재기씨 열심히 하고 있은 것 같아 또 퓨마 옷 입는 사람이 요즘 처음 봤네 아니 나쁘진 않아 얘들아 각도가 머리도 아이비리커 멋있다 아이비리커 용인데 떨었다 야발 아 하아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야야야야 아이 고생했다 또 다른 데 붙겠지 어 그래 야 더 늘어났는데 분신이? 삼외도 공부법 있었어? 분자식 아니야 분자식 여러분들? 물을 상징하는 거 아닌가요 h2오? 아 죄송합니다 이거 화학을 안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아이 굉장히 뺀질거릴 것 같은데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엉 뺀질 뺀질거릴 것 같아요 오 오 오 오 오 아야야야야 오 야야야야 뭔가 위험할 거야 뭔가 위험할 거야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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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나왔다, 또 나왔다. 이게 소년제시군요. 야야야 조심해 조심해 조심해. 고생했어. 또 왜 그래 왜 그래. 또 뭐 할 거야? 뭐 있어? 무서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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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 뭐야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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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사고만 내밀아줘 제발. 부탁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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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일단 넘어갈게. 일단. 어제 아빠랑 싸웠는데 아빠가 치킨? 7,000원. 치킨? 뭐? 뭐? 꽂았다고? 맛있게 드시고요. 어머니.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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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스튜패스 챌린지? 잠깐만. 재훈씨. BJ 이천원 챌린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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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트로 가자. 재훈아. 끝까지. 끝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고생했다. 고생했다. 오늘도 고생 많았어. 재훈씨. 축하해요. 인트로에요. late. 고생했다. 고생했다. 자 머리 한번 빗고. 박진영 고릴라 아니야? 이거 안되지 이 사람 야 이거 안되지 야 이거 나도 한유연 하는데 이거 안된거 같은데 여길 이렇게 말아요 원래 앞머리만 맞는줄 알았네 여자가 여길 이렇게 말아 어 고양이 보여주세요 에이 진짜 귀여운데 와 와 이거 그 슈렉에 나오는 그 와 눈빛이다 주성아 결과 기다리다 해 지금 멘탈 나왔나 주성아 야 잠깐만 이거 야 묘기 챌린지 이거 야 독서실에서 인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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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누구왔어 나 우측에 뒷방이 나중에 봐 와 레전드네 친모 뭐야 야 수능 잘 보고 먹어야지 아휴 진짜 친모 이거 오사오 뭐야 열심히 해라 끝까지 어 포기하지 말고 울지 말고 또 또 울지 말고 아휴 명랑하네 명랑해 아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밤늦게 고생 많으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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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